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이렇게 프라모델 런너 처럼 출력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런너 구성 방식으로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중인 건담마크2의 손 파츠인데요 이게 손가락 전체가 가동되고 조립될 수 있도록 만든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자로 하나의 부품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손 하나의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링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걸 다시 배열하는 일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파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바닥에 배열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이걸 좀 손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퓨전이지만 다른 프로그램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조립구조 때문에 구성요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파츠 전체를 런너로 만드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구성요소로 제가 나눠 놨기 때문에 구성요소를 선택하면 손가락이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구성요소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메쉬로 저장을 클릭하시면 이 선택된 각각의 파츠를 한꺼번에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STL로 하셔도 되고 3D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실 거면 컬러값 중요하시면 OBJ로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STL로 쭉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보내기 클릭하시면 각 파츠가 각각 하나씩 하나씩 STL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1번부터 8번까지가 저장이 된 거예요 저는 플래시포지 AD5X 프린터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오르카 플래시포지 슬라이서인데 자기가 쓰는 슬라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아까 저장한 1번부터 8번까지의 파일을 이렇게 불러냅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 단일개체로 로드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요를 클릭해 주세요 오르카 계통의 슬라이서는 거의 다 사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다 아마 이런 기능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현재 플레이트 개체 정렬을 계속 눌러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프린팅하기 좋도록 자동 바닥 정렬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프린터가 출력하기 좋은 현재 바닥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러고 다시 한번 개체 정렬을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부품이 큰 거는 이게 10대 1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지가 않겠죠 자동 배치를 해 보시고 한번 슬라이싱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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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부분에는 서포터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거 다시 준비하기로 돌리시고 거리가 너무 머니까 여기서 런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런너에 파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정렬을 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은 런너가 이런 사각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프린터 바깥으로 나갈 일이 없게 배열이 되죠 네 이 정도 배열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서포트 보겠습니다 네 이만큼 생기는 거는 이 서포트가 지금 여기 닿지는 않으니까 이런 거 체크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떨어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서포트 바닥이 각 파츠에 닿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또 합니다 모든 개체를 하나의 stl로 내보내기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제가 그냥 핑거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퓨전을 이용하겠지만 쓰시는 3d 프로그램에서 그 stl 파일을 불러오세요 메쉬 삽입 그러면 이렇게 프린팅하기 좋은 형태로 배치가 된 파일이 금방 만들어지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메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뭐가 문제가 있다고 떴는데요 여기서 그냥 바로 복구 유형에서 그냥 바로 확인 누르시면 바로 해결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메쉬이기 때문에 솔리드로 변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 메쉬 메뉴에서 메쉬 변환을 눌러줍니다 확인 네 이거 지금 솔리드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자른 면들이 보이는 거는 이제 메쉬가 솔리드로 바뀌어서 남은 흔적인데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원점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좀 원점에 가깝게 이렇게 이동해 주겠습니다 이제 런너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스케치 누르시고 바닥면 이렇게 골라 주시고 사각형으로 런너의 가장 바깥 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여기 L 누르면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츠와 이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지금 각도가 탭키 누르면 각도로 바뀌죠 90도로 해서 똑바로 선으로 하시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을 쭉 연결해 주십니다 여기 갖고 또 여기 쭉 선을 각각 각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프라모델 라인처럼 연결하는 거죠 여기도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 연결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서포터가 생긴 돌출부 여기는 언더게이트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항공뷰에서 선 하나 그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돌출부까지 또 선을 이어줍니다 여기서 또 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언더 방향으로 런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런너 구성을 쭉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솔리드의 파이프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께는 뭐 테두리니까 예를 들어 3mm 그럼 이렇게 하시고 스케치 켜 주시고 안에 들어가는 런너는 조금 얇게 그래서 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거는 뭐 대충 1.5mm 이런 식으로 세 번째로요 런너를 쭉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파이프 누르시고 스케치 라인 선택하시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선을 쭉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재미삼아 풀아트 과학이라고 이렇게 로고도 넣습니다 이게 뭐 정식적인 런너 사출은 아니기 때문에 밑에가 파이프로 둥글면은 프린팅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본체 분할 기능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이 분할 공구를 이쪽 바닥면을 선택하시면 바닥면 기준으로 딱 커팅을 하기 때문에 런너는 반쪽이 날 것이고 파츠는 지면에 닿아 있으니까 잘리는 부분이 없겠죠 이렇게 만드시고 이거 이제 결합 기능으로 하나의 런너로 만들 수 있죠 지금 제가 다른 거 다 꺼져 있는데 이거 하나만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합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하나의 STL로 만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STL을 다시 메쉬로 저장을 하시고 런너 구성용 프린팅을 하고 저장했는데 이걸 이렇게 불러 보시면 여기 이렇게 런너 구성으로 프린팅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프린팅 하시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런너가 있게 프라모델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틀을 마이너스로 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이 런너가 생기는 이유는 이 CNC 기계로 금속을 깎아가지고 틀을 만든 다음에 이 라인을 이렇게 바깥으로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플라스틱 액을 주입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음각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죠 클릭하고 여기 찍고 90도 이렇게 해 가지고 파이프로 여기 한 밀린가 이게 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뚫었으면은 이쪽으로 플라스틱 액을 주입하면은 여기 이제 껍데기 만들면 껍데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가 플라스틱 액 주입하면 플라스틱 일로 싹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실제 프라임 모델은 그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출할 수 있는 금형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플라스틱을 주입하면은 파츠가 쭉쭉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3D 프린팅은 이렇게 출력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재미삼아 이렇게 하는 거고 뭐 한 가지 의미를 두자면은 이렇게 런너 없이 개별로 프린팅 하면은 비슷한 부품도 많고 해서 조립을 바로 하지 않으면 이제 블루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런너로 보관해 두면은 이 파츠가 이렇게 분류가 잘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조립하거나 할 때 좀 정리가 잘 돼 있다는 점 뭐 그런 데서 의미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프라임 모델 런너처럼 여기다 뭐 네이밍을 달아 둘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50%로 사이즈 줄여서 런너로 한번 출력해 보고 있는 건데요 AD5X가 컬러 프린터라서 같은 칼라끼리 모아서 런너 구성 한 다음에 이제 칼라 프린팅 하면은 요즘 뭐 반다이나 요새 아카데미 같이 해볼 수 있는 거죠 프라 모델 조립하는 기본으로 커팅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안 쓰는 PLA를 테스트 해 본 것이고요 10대 1 사이즈로 만든 건담 마크2 손입니다 프라 모델처럼 조립해서 만든 손이고 전지가 다 가동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FDM 프린팅 할 때 프라 모델 런너 구성처럼 이렇게 프린팅하는 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